혜연아 씨의 노래, 사랑하지 않아를 준비해 주세요 나 이 노래 너무 좋아하잖아 사실 준비를 했다라기보다는 제가 실제로 술이 많이 취하면 꼭 부르는 노래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남자분이 계신다면 같이 꼭 해 주세요 그럼 제가 남자 할게요, 남자 자, 그러면 없는 사랑도 만들어내서 부른다는 그 노래 자, 박수를 한번 볼게요 자, 박수를 한번 볼게요 아, 저 음도 또, 이야 아, 멋있어 너도 알고 있겠지만 아, 잠깐만, 언니 봐 눈물을 잃은 너의 모습에도 내 마음 아프지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아우 다른 이유는 없어 미안하다는 말도 용서해달란 말도 하고 싶지 않아 의식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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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식해 우와 그냥 그게 전부야 와, 진짜 잘한다 이게 내 진심인 거야 널 사랑하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와, 근데 진짜 여기서 보잖아 오빠, 여기서 보면 진짜 류승범 씨한테 그랬단 것 같아 널 사랑하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フライデー。